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역사관사 김종웅입니다. 자 우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 이제 캐스트로 인사를 드리는데 공부하기 힘들죠? 힘들죠? 자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아 이제 어떻게 하지? 나 이제 어떻게 공부하지? 공부 계획 아마 세우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는 이미 세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하반기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방향성을 잡아야 되니까 자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6평에서 문제가 좀 평이하게 나왔어요. 좀 이제 평이하다. 좀 나름대로 좀 쉽게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겠는데 그래서 불안합니다. 평이한데 불안해요. 자 그럼 세계사는 어땠어? 이 쌍사 하시는 분들은 알지만 또는 세계사 각 과목마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계사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불안하죠.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불안하고 볼게 자 그래서 잘 보면 잘 본 대로 잘 봤어. 기분은 좋은데 어느 순간 그 흥분이 좀 가라앉고 나면은 아니 근데 문제가 좀 쉬웠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내 실력이 맞나? 또는 좀 어려운 문제였어도 내가 잘 보고 나면은 아 내가 찍은 거 맞은 것 같긴 한데 이거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맞나? 불안해요. 자 그러면 못 본 사람들은 못 보면 또 못 본 대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과목을 바꿔야 되나? 지금에 와서 다른 과목으로 바꿔야 되나? 아 공부를 내가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왜 성적이 안 나오지? 막 자괴감이 빠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나 못 보나 걱정 걱정 걱정이에요. 해서 어 제 Q&A 게시판 가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는 그 무렵부터 상담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제가 뭐 상담 강사는 아닌데 아무튼 되게 아이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이게 갈팡질팡하고요. 잘 보면 잘 본 대로 못 보면 못 본 대로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해서 아이들이 생각하죠. 아 그러면 이쯤에서 내가 차분하게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 그럼 개념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나? 아니 잠깐만 내가 인강을 듣고 모니터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또는 현장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이게 내 공부는 아니잖아. 강의를 듣는다고 이게 다 내 지식이 되고 내 거가 되는 건 아닌 거 다 알잖아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이거 다 알아. 다 알겠어. 나 공감합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제가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총평이나 이런 데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나간 시험은요. 우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분석하는 그냥 과거에 데이터일 뿐 앞으로가 중요한 건데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요게 문제인 거잖아. 자 한번 볼게요. 제 기준입니다. 김종욱이라는 사람의 커리 기준으로 일단 개념 완성은 이미 완강했어요. 그죠? 1, 2월달부터 3월달 초까지 해서 개념 완성은 이미 끝났고요. 연표특강도 끝났죠. 연표특강도 일찍 끝났습니다. 3, 4월달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졌던 EBS 심화특강 이거 얼마 전에 끝났죠. 완강했습니다. 그래서 EBS 심화특강 EBS 심화특강 같은 경우는 5권에서 2020년에 나왔던 수특수환 2011년에 나왔던 수특수환 2012년 올해 나왔던 수특까지 반영해서 각각 EBS에 나오는 사료를 가지고 정리해놓은 건데 이거 완강했습니다. 끝났어요. 검사님 하반기에 뭐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6평이 끝났잖아요. 자 6평 끝나고 나서 압축특강이 있어요. 이게 여름방학 특강이라서 제가 이제 러셀학원에만 출강을 하고 있는데 러셀학원에서 이제 4주 동안 그 여름방학 특강 시즌이 있거든요. 이 4주 동안 하는 여름방학 특강 시즌에 맞춰서 압축해서 동아시아사 4주 만에 훑어보기 세계사 4주 만에 훑어보기 이렇게 이제 강좌를 진행할 겁니다. 이 압축특강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 계획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저랑 같이 개념학습하지 않으신 분들이 들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다. 저랑 같이 수업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들으면 조금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이 압축특강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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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지역적인 내용을 그냥 한 판의 판사에다가 싹 다 몰아넣어서 그냥 압축하는 겁니다. 생각해봐야 되나. 4주 만에 동사 한 번에 전부 다 훑어볼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4주 만에 세계사 다 훑어볼 수 있어? 이건 좀 어려워요. 이건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긴 한데 해볼게요. 여름방학 특강으로 할 거고 이거는 인강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장 사정에 따라서 현강 사정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는데 일단 예정은 7월 23일 업로드 기준이에요. 촬영한 다음 날 업로드 되니까 7월 23일 7월 25일 업로드가 될 걸로 일단은 예정은 되어 있는데 현장 강의 사정에 따라서 이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셋째 그리고 7월 마지막 두 주와 8월 첫 번째에 있는 두 주 해서 총 4주 동안 하거든요. 7월 8월 이렇게 걸쳐 있는데 이때 이제 압축특강을 할 거다. 이게 작년에 제가 처음 해봤어요. 작년에 현장에서만 했었는데 작년에 현장에서 그거를 듣기 위해서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듣고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이제 함께 현장에서 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피드백을 받아서 그래? 인강으로도 할까? 하래! 그래서 하는 겁니다. 저 아이들 얘기 되게 잘 듣잖아요. 아이들이 하라면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하라고 해서 그럴까?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인강으로 할 건데 현장에서 하는 그 내용을 이제 그대로 이제 반영할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한 번에 싹 다 정리하는 겁니다. 압축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 그러면 이거 끝나고 나면은 봐봐. 이게 끝나면 이제 바로 8월 한 둘째쯤가 끝나요. 끝나고 나면은 한 주 쉬고 바로 8월 31일 보통 그렇죠? 그래서 한 보름 정도 남으면은 이제 9평을 보게 됩니다. 이거 끝나면은 9평 보겠네. 그럼 9평의 결과를 보고 또 똑같이 반복되겠죠. 잘 봐도 걱정 못 봐도 걱정 어떡하지? 그게 문제일 거야. 그래서 9월달이 되면은 제가 뭐 한다? 주제특강합니다. 주제특강 이게 9월 중에 오픈인데 이 주제특강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커리가 막 4주, 5주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3주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주제특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작년, 재작년 현장 아이들이 좋다라고 해서 재작년 제가 런칭 첫 회 때 현장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뭐 어떤 가기가 필요해? 뭐 해줄까? 물어봤더니 이거저거 이거저거 막 얘기를 하다가 아 그래 알았어. 너네가 해달라는 거 해줄게. 했는데 그게 좀 괜찮아서 작년에 인강으로 했고 작년 인강에서 했는데 물론 제가 이제 교재 준비나 이런 게 좀 부족했어요. 작년에는. 그래서 올해는 교재까지 좀 이쁘게 준비를 할 건데 작년에 그렇게 했더니 또 도움이 됐다라는 피드백이 있어서 어 그래? 그럼 조금 더 정리해가지고 좀 더 이쁘게 만들어 보일까? 주제특강 이렇게 할 겁니다. 왜 이름이 주제특강이냐면 우리가 앞에 있는 모든 강자들은요 여기까지 전부 다 전부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연대기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치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맞춰서 공부하잖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주제특강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도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많이 틀립니다. 지도만 따로 해주세요. 지도만 가지고 해요. 선생님 저는 조약사가 나오면 진짜 어려워요. 조약만 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조약만 정리합니다. 선생님 서양사 기준 선생님 저는 예를 들어서 어디야? 뭐 영국의 역사만 궁금해요. 러시아의 역사만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막 섞여 있잖아요. 막 여기 영국 나왔다가 프랑스 나왔다가 막 여기 이런 거를 떼어 따로 떼어내서 요거 요거 요것만 따로 정리해주겠다. 그래서 이런 커리가 이미 끝나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혀있고 구평볼쯤이면 여러분이 수준이 좀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제특강을 들으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특강이 9월 중에 오픈을 하고요. 마지막 10월 달에 뭐 하겠네? 파이널 하겠죠. 그죠? 파이널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실전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 몇 회차를 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아직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최소한 5회차 이상은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첫 회 둘째 그리고 올해가 이제 2년 반째 지금 이제 3년차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했던 문제들 중에서 좋았던 문제랑 이게 좀 변형하고 변형하다 보면은 최소한 5회차 이상은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혼자 만들잖아요. 뭐 없어. 뭐 연구진 이런 거 없어.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거 만드는 거 수업 준비 다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10월 중에 오픈하겠다. 해서 지금 남아있는 거 뭐야? 압축특강 주제특강 파이널 요 세 커리가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요 앞에 것까지 잘 아마 따라오셨다면 그래도 내가 모든 연두를 외우는 건 아니고 모든 개념을 아는 건 아니지만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분석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감으로 이런 거 같은데 풀런데 맞았어. 뭐 이럴 수 있거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완벽한 실력 자신감을 갖게끔 하는 커리가 뒤에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압축특강 주제특강 파이널 요렇게 잡아주시고요. 여러분이 하반기에 공부기획 어떻게 세우는지 잘 모르겠으나 선생님 저는 공부기획 이렇게 세웠어요. 한번 봐주실래요? 아이들이 보내요. 가끔씩 현장 아이들은 제가 가끔씩 얘기하거든 애들아 혼자 그걸 계획을 세우다가 잘 안되겠다 싶으면 물어봐. 나한테 물어봐. 내가 국어영어 수학을 어떻게 해?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공부계획을 세우고 나서 아 근데 이것보단 요런게 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코멘트는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걸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같이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는 이렇게 끝이에요. 근데 덧붙이는 말이 있잖아. 잔소리 그런 잔소를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게 뭐다? 제일 어려운거 공부가 제일 어렵죠? 아 그거 말구요. 아 연애가 제일 어렵다고요? 그럼 안됩니다. 제일 어려운거 뭐야? 꾸준히 하는게 제일 어려워요. 꾸준히 뭔가 내가 계획을 세웠어. 공부를 할거야. 처음에는 잘하죠. 근데 어느순간 띄엄 띄엄 점점 크게 잘 안지켜지다가 이게 어느순간 잘 안됩니다. 꾸준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주는거야 뭐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잖아요. 동영상 플랫폼 그럼 동영상 플랫폼에서 내가 만약에 계정을 만들었어. 동영상을 일주일에 하나씩 꾸준히 올려야지 계획을 했는데 그걸 끝까지 1년동안 지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답니다. 몇 프로가 안된대요. 진짜로. 그니까 그 몇 프로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구독자가 올라가는거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뭐가 되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선생님 저는 꾸준히 했는데 올해 수능에서가 아니고 그거 지나고 나서 효과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꾸준히 하면서 내가 수능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야겠다. 여러분이 공부계획을 세웠다면 그 공부계에 맞춰서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꾸준히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루하루 묵묵히 꾸준하게 나아가는 그들을 제가 긍정의 힘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하반기 커리큘럼 안내 영상 마치고요. 저는 내가 스터디 역사관사 김종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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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